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과거에 자신의 선거법 이완과 관련해서 변호사비를 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3억 정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비가 누가 대신해 줬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근거로 많은 변호사가 출동을 했고 대형 법무법인에서 내놓으라 하는 정관 변호사들이 출동했는데 3억원이 아니라 거의 한 100억 가까이쯤 된다 하는 주장이 제기됐고 그런 가운데 쌍방울이 등장했습니다 쌍방울 그러니까 쌍방울 관련해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쌍방울 관련해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줬다 하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이재명 부부를 변호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재명 측으로부터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 등 23억 원을 수입료로 받았다 하는 주장이 담긴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는데 친문성량의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태영 변호사가 이 지사로부터 수입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2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한 뒤에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습니다 이때 그 회사가 바로 쌍방울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은 우리 회사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업으로 23억 원을 줬는데 현금 3억 원과 20억 원은 주식을 현금을 바꿀 수 있는 전환사체를 할 수 있는 현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줬다는 겁니다 그게 20억 원이었다 합치면 23억이었는데 이 회사가 누구냐 하니까 쌍방울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쌍방울은 우리 회사가 아니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21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상렴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을 받았다면 전환사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전환사체를 발행한 기업은 2018년 11월 달에 3년 만기 100억 원의 전환사체를 발행했던 중견기업인 시사 정도라고 하는데 그때 이 변호사는 이태영 변호사는 시사 계열사의 사회의 이사로 선임됐고 이 변호사 외에도 시사의 다른 계열사의 이재명 지사 캠프 소속의 인사 여러 명이 비교적 최근까지 사회의 이사로 있었다고 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도 의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쌍방울이다 하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오늘 문화일보 기사가 단독으로 보도한 걸 보면 문화일보에서 쌍방울 전 부사장이 이재명과 쌍방울 회장에게 가깝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액 후원 등을 했다고 하는 그 의혹이 다시 재조명을 받는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쌍방울 그룹이 소위 변호사비 대납 고액 후원 의혹 등에 대해서 사실 무건이라고 일촉을 했지만 그룹 핵심 경영진이었던 한 인사가 양측이 밀접한 관계를 직접 언급했다고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겁니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 경영진으로 일했던 A씨는 이재명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관계에 대해서 이 김성태는 정치인 김성태가 아니라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입니다 전 김성태 회장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하고는 가깝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본사에 있는 내방에도 두 번이나 왔는데도 도지사 직전하고 도지사가 되자마자인가 그때 왔다고 합니다 이 녹취는 지난 1월 달에 서울 서대문구의 한 호텔 로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일했던 또 다른 인사는 이재명 고문이 그룹 본사를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방문하곤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A씨는 지난 2019년까지 그룹에서 전환사체 발행 매출 관리 등을 관리했던 핵심 경영진 출신입니다 당시 사용했던 명함에는 쌍방울 그룹 부사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또 녹취록에서 이재명 고문 접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에게 대표에 대해서 수원 가서 소주도 같이 마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화영 대표는 쌍방울 그룹 사회의 이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녹취록 공개에 따라서 양적 관계가 재차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재명 전 지사는 이재명을 변호한 이태형 나성철 변호사도 이 그룹 계열사의 사회의 이사로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 그러니까 이태형 변호사가 수입료 명목으로 상장 주식을 20억 원을 받았던 그 배경의 그룹이 있다는 의혹을 지금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억을 받았다 하는 데는 쌍방울이 그 배후에 있다 하는 의혹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이 의혹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은 터무니없다라고 반박했고 쌍방울 그룹 측은 허무 맹락하다 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A씨는 지금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과 쌍방울 그룹 간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록에 등장한 이재명 후보는 성태형이랑 가깝다 하는 발언과는 대치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은 회사에서 내부 경영관리만 했고 이재명 고문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씨 자신과 만났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고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와 다른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취재를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측은 이재명 고문과 김성태 전 회장은 1명씩도 없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에 받고 있던 의혹들이 그동안 잠겨있는데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과 그리고 김만배가 이재명의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 거기다가 성남FC의 후원금 160억 정도를 유치하고 난 뒤에 각종 면허 허가를 해줬다고 해서 내물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잠겨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물론 이건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의혹이 산땡이처럼 쌓여있는데 이걸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검찰인데 검찰의 수사권을 싹 빼가지고 지금 경찰로 넘긴다 이렇게 되면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닌가 정치인과 그리고 핵심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쌍방울 전 부회장이 이재명과 쌍방울 회장이 가깝다 하는 것은 그동안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를 많이 썼는데 그 변호사비가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게 3억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 누군가가 대신해 줬을 것이다 아니면 공짜로 변호를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을 고발할 때 20억 플러스 3억 20억은 전환사체를 쓸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이 왜 쌍방울에서 나왔을까 이게 의혹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녹취록을 보니까 이재명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는 아주 가깝다 하는 녹취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잠겨있는 수사들 많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검찰 수뇌부가 다 사표를 제출하고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못하도록 손발을 꽉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국민의힘 권성동이도 동조를 해줬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게 맞나 싶은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의아하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심판해달라고 그래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오히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해서 비리 의혹에 대해서 동조를 해주는 듯한 그런 태도를 권성동이 하고 있으니까 오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까지 찾아가서 권성동 물러가라 그리고 윤석열 해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뿐만 아니라 문재인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들의 비리를 엄단하고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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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창경TV